이번에는 제가 한국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. 여러분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. 네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. 불러보겠습니다. 갑시다. 갑시다. 월요일은 아마 바쁘지 않을까. 화요일도 상급해 보이지 안 그래. 수요일은 뭔가 쩡쩡한 느낌.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. 이번이 금요일. 금요일은 시간 어때요.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. 시간은 달려라. 시계를 다 보채고 싶지 마. 1분 1초가 달콤해. 이 남자 노랫진 뭐야. 사랑에 빠지 않고 못 빼기겠어. 온종일 내 마음은 저기 시계 말을 위아라. 너무 행복해. 너무 행복해. 너무 행복해. 음..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기 힘들어 시간 안 달려라 시계를 더 못 차고 싶지만 1분 1초가 달콤해 이런 차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 않고 못 배기겠어 온종일 내 넌 저기시게 나는 위알렀다 한 큰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같아 여자 도대체 뭐야 사랑해 주지 않고는 못 배기겠어 돌아오는 이곳은 금요일에 만나요 그대 내 맘을 더 가져가줘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와요 더 가까이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개로 다 보채고 싶지만 Mind Control 일루쳐가 달콤해 이 남자도 다친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언젠히 내 맘은 저기 시계 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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